두번째로 단순 선형 회귀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원인과 결과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을 처음에 만든 통계학자는 갈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유전학자입니다. 프란시스 갈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분이 나왔던 논문에서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상관분석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거죠. 보시면 아빠와 아들의 키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키인데 아빠의 키가 큰 사람일수록 아들의 키도 크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패턴을 보이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구하면 위에 직선보다 많은 사람이 있고 직선보다 적은 사람이 있는데 직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직선보다 키가 평균보다 큰 사람이에요. 이 직선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이대, 이 키에 대해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보다 높고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평균 직선에 이렇게 회귀한다. 이 평균 직선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회귀한다. 리그레이션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아빠의 키에 따라서 아들의 키가 결정이 되는데 아빠의 키가 큰 사람일수록 아들의 키가 크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키가 그보다도 조금 더 큰 사람도 있고 덜 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는 이 평균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평균값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면 우리가 평균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평균의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의 평균값이 아니고 각 사람들 연령대에 따라서 이 회귀 직선이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선의 사람들 각각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띄는데 이런 분포를 띕니다. 즉 정규분포. 즉 이 선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의 위아래로 균등하게 사람들이 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평균 직선에 회귀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는데 이 데이터에 평균선을 쭉 모은 하나의 직선을 구한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직선을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그동안에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공식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회귀분석은 인과관계를 나타난다고 하는데 즉 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항상 다른 쪽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x라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종속변수를 우리가 y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y의 값은 x의 값에 결정이 되는데 x값에 따라서 어떤 값의 변화가 막 일어나서 어떤 값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을 우리가 어떤 패턴이 직선의 모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직선의 모양으로 구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선형회귀분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형회귀분석을 따르는데 우리가 공대나 다른 자연계 현상들을 보시면 꼭 이게 직선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직선으로 안 가고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하거나 하는 우리 지수분포 있었죠. 지수분포라든가 다양한 분포들이 형성이 돼요. 그걸 우리가 비선형회귀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초급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회귀 직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경영학에서는 대부분의 직선, 선형회귀분석을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보는 GDP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도 선형성을 가정을 하고 대부분은 분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수학 공식에서 많이 봤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X1, X2, X3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분석은 두 가지를 보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설명이 있고요. 하나는 예측한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회귀분석을 돌리면 회귀분석의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회귀분석의 결과표를 보고 설명일 때 해석하는 거와 예측일 때 해석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측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서 Y의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내년도 GDP가 어떻게 바뀔까? 내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바뀔까? 아니면 내일 주식을 하고 있으면 내일 A라는 주식의 변화량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Y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측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 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싶을 때 회귀분석한 결과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를 설명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 비표준화된 개수가 예측할 때는 요게 쓰이고요. 요게 비표준화된 개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표준화된 개수 예를 씁니다. 개수가 두 개가 나오죠. 개수라는 것은 이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표준화된 개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분산, 상관 분석할 때 공분산 분석, 상관 개수 두 가지 값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단위가 그대로 있는 것을 공분산, 그렇지 않고 0과 1로 표준화된 게 상관 분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화 개수는 뭐냐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전부 다 표준화 시켜준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비표준화된 개수는 원래 단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단위를 갖고 계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기직선을 통한 예측을 볼 때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지방 수치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서 병원이라면 피검사죠. 피검사하면 피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중성지방 수치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어서 높아서 이게 중성지방 수치가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우리 고혈압 된다. 또는 뭐 여러가지 당뇨 수치가 높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거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는 어떤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곱하기 1.278이라는 걸 곱해주고 거기에 이 앞에 있는 상수값을 더해주면 이 중성지방 수치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모델을 만들 때 X, 콜레스테롤의 변화량을 실제로 표준화된 게 아니고 원래 수치값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이 값을 씁니다. 1이 넘어가죠. 그죠? 1이 넘어가서 1.2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표준화된 개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비표준화된 개수는 원래 이 콜레스테롤의 단위를 그대로 갖다 쓸 때 비표준화된 수치를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예측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경제학이라든가 공대에서 어떤 값을 예측하거나 할 때 이런 값들을 많이 씁니다. 탄소수치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목적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사회과학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자 행동이라든가 경영학에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런 걸 연구할 때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골라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몰입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즐거움, 몰입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요인의 값들이 다양한 값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측정해서 값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원래 단위를 하게 되면 단위가 틀릴 경우에는 서로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 단위의 원래 단위를 갖고 있으면 만약에 이런 거죠. 킬로그램하고 킬로로 쟀을 때와 그램으로 쟀을 때 천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측정치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예측할 때는 물론 측정치를 그대로 갖다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원래 측정치를 다 제거해 주고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값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값이 크다 작다를 서로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변수인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된 개수로 우리가 변환시켜주는데 당연히 표준화된 개수는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1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 표준화된 값이 제일 높은 값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측할 때 어떤 값을 가지고 미래의 값이 어떤 다른 어떤 새로운 값이 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을 때는 회계 직선에 의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양한 독립 변수들 중에 다양한 원인 변수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원인인지를 찾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면 표준화된 개수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설명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이냐 설명 모델이냐 이걸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회계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우리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형 회계 분석이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비선형 회계 분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X, X자승, X상승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수학시간에 혹시 보면 이게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선형이고요. 이게 우리가 X의 자승이 나오면 이런 모양을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하거나 이런 선형을 갖고요. X의 3승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모양을 한번 꺾이는 모양을 갖습니다. 즉 이게 승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꺾여요. 회전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수학시간에 본 기억은 나시죠? 그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선형 회계 분석은 많이 안 쓰이고요. 특정한 분야에서 뭔가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우리가 이번 주에 아니고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분석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주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회계 분석이지만 다음 주에 또 마지막에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특징이 뭐냐면 이 종속 변수가 0과 1이에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0과 1일 경우에 범죄형 변수일 경우에 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y를 연속형 수치인데 이 값을 그냥 갖다 쓰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환을 시켜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게 돼요.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고요.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은 다중 선형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을 통해서 회계 직선에 대한 회계 계수에 대한 뭐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선형 회계 분석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은 직선 두 변수가 직선인 모형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상관계수에서는 x1, x2라고 했습니다. y가 아니고 x1, x2의 개념이고요. 여기는 y라는 개념인데 y라는 개념은 뭐냐면 x가 변화할 때 얘가 원인입니다. 무조건 이 원인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샘플을 100개 200개 뽑아서 해야 되니까 모수를 구해야 되는데 모수는 베타0, 베타1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샘플을 구해서 추정값을 예측해야 되죠. 그래서 b1, b0, b1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식에 있어요. 식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y는 b0, b1, x1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는 a, b로 보통 배웠을 거예요. 그죠? a, x1, b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절편이다, 이건 기울기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다 b로 표시를 해줍니다.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b0, b1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b1은 x가 아무것도 없는 이 절편을 얘기합니다. 왼쪽에 이 절편, y값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b1은 기울기죠. 기울기는 아시죠? x가 1 변할 때 x가 1 변할 때 y의 값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에 의해서 재는 건데 실제로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몸무게하고 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몸무게하고 키가 있다 그러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지방간 수치가 있다 그러면 이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값들이 하나의 이 값들을 예측하는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많이 맞출까요? 아니면 이런 직선이 맞을까요? 이런 직선이 맞을까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직선이 그래도 제일 좋은 직선이라는 겁니다. 자, 제일 좋은 직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일 좋은 직선. 제일 좋은 직선이라는 개념. 눈으로 볼 때는 뭐 이해가 되시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좋은 직선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여기에 많이 맞춰진 거네요? 라고 볼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좋은 직선이라고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개체들에 관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직선이 모든 개체들 요 선으로 보면 X1이라는 요 직선으로 보면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평균에 일치해야 되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 또는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직선에는 잔차라고 불러요. 잔차, 남은 잔차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균할 때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편차라고 그랬죠? 근데 그 편차의 개념을 여기서는 이 회계직선에 의해서 요만큼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원래는 여기에 그려야 되죠. 그래서 X가 있으면 X에 따라서 값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값을 봤더니 요만큼 더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편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분산, 분석 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변화량, 변동 그 변화량, 변동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이런 공식 특히 통계학에서 보면 평균과 편차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모든 분석 방법에 다 쓰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자꾸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평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이냐 아니면 여기 회기분석에서는 요 직선, 요 회기직선이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 평균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의 어떤 나머지 값들이 얼마나 적으냐, 에러가 적으냐, 오차가 적으냐, 편차가 적으냐, 잔차가 적으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편차라고 불렀죠. 옛날에 평균에서 평균, 표준, 편차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요 값이 요 값으로 바뀝니다. 자 요 값으로 바뀌는데 요 값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죠. 그죠? 요렇게 바뀌면서 요 값의 차이는 실제로 우리가 구한 Y값 있죠? 요 Y값 요 Y값에서 요만큼 떨어진 요 차이만큼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 값들을 다 더하면 즉 요 값도 하고 요 값의 차이, 요 값의 차이를 다 더해서 그 값이 뭐예요? 최소, 미니몸, 리스트, 리스트라는 말을 영어 표현하시죠? 가장 최소로 요게 요 잔차가 적은 요 직선이 우리가 베스트, 가장 좋은 직선이다. 그럴 때, 그때 요 X, 베타 원의 값, B 원의 값,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을 구하면 X, Y 변화량 요걸 잴 수가 있죠? 요 직선을 찾는 거니까 요 직선의 요것을 가장 최소화되는 값을 구하는 게 바로 회기분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기분석은 최소 제곱법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요거를 우리가 Y 값 또는 이게 회기 직선이고 회기 직선은 이 X 값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예측 값이고 그 예측 값은 이 직선의 X1에서의 평균 값이라고 배웠습니다. X1의 평균 값, 요기서의 평균 값은 얘가 평균이 되겠고요. 요 X 값의 평균 값은 얘가 되겠죠. 얘를 각각을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이 평균들을 쭉 이어 놓은 게 회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런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로부터 편차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잔차라고 불렀습니다. 이 잔차들이 존재하는데 그 잔차를 거리를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생길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생깁니다. 자 우리 통계에서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거리 계산할 때 다 없애줘야 되니까 자승을 해줘야 되죠. 요렇게 자승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스퀘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스퀘어. 자승해준다. 당연하죠. 자승을 해줘야지 없어지니까 그 마이너스 값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요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플러스로 몇 걸음 마이너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거리의 양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 보다 보니 요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가장 요 거리가 즉 뭐냐면 잔차가 가장 적은 값을 구하는 요 식이 그때 Y값이 요렇게 식에 의해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쓴다. 회기분석은 최소 제곱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쓴다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분산의 모델을 이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편차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회기 직선에서는 잔차를 배우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성능 평가할 때 요 개념이 나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 값을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하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구해서 구한 예측값하고 차이를 에러라 그래서 그거를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같습니다. 편차는 평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잔차는 회기 직선. 얘도 평균의 의미라고 했죠. 회기 직선에 의한 값의 차이를 보는 거고요. 오차는 실제 값을 대입해서 실제 값하고 차이를 보는 거고 타의 기준점을 두고 기준점하고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비슷한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래서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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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자승자승자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 되셨죠.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데 이 직선에 이 잔차들이 가장 최소화되는 이 직선 값이 우리가 구하는 선형 회기 모형의 회기 개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그런데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최소 제곱법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에라 값이 나오는데 베타 원액 값, 베타 B 제로 값, B 원액 값은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분 또는 편미분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미분, 이거에 따라서 미분을 각각의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미분법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미분 방법을 이용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에서 뒤에 가보시면 우리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배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올라오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을 할 때 미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보는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 값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자승이라는 의미의 이 값을 회기 직선에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봤던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플러스니까 밑에 게 아니고 요렇게 되겠죠. 오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모형이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최소값은 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은 이 그와의 기울기를 요거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 요런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기계학습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요 값들을 요렇게 미분해 주는 공식에 의해서 미분은 요 기울기의 값을 요 직선, 요런 직선에서의 최대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은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에 따른 요 직선을 구하면 요렇게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미분하면 요렇게 바뀌어 줍니다. 이거는 미분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면 한 3학년 때 올라가서 이 수학 공식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보는 기울 절편에 따라서 미분해 보고요. x1에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 요렇게 공식이 나오면 요렇게 최종적으로 구해집니다. 요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요 만드는 과정에서 요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요렇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베타1에 됩니다. 베타1을 우리가 예측한 거니까 요런 모자를 씌웠죠. 그래서 얘를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에요. 이게 우리 모집단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베타1이라고 하고요. 그 베타1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구하자고자 하는 추정치는 B1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샘플을 구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베타 해시라는 값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요렇게 해서 결국은 얘를 찾아서 얘를 알고요. 얘의 값은 결국은 모집단의 값이다. 라는 의미로 요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요기가 조금 틀려요. 여기가 S에 X, X입니다. 요 값하고 나중에 우리가 상간분석의 값하고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상간분석하고 회기분석의 차이가 뭐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또 우리 변동의 분해라는 걸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X의 값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 회기 직선이 진짜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Y의 값들 모든 값들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회기 직선을 모르면 결국은 모든 데이터의 평균인데 이 평균 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평균 값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데이터 앞으로부터. 그래서 이 값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이렇게 회기 직선 모양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기 직선을 구할 때 전체 우리가 SST라는 거는 여기서부터의 이만큼의 변량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 변량은 이 전체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기 직선을 모를 때 전체 변량인데 우리가 회기 직선을 통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오케이 알아냈어요. 그게 회기 직선에 의해서 구한 요 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값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잔차라고 그랬죠. 편차, 잔차 이 잔차는 우리가 몰라요. 요 값은 에라라는 말입니다. 잔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기 직선, 지금 뭐를 구하냐고 하냐면 이 회기 직선이 진짜 좋은 회기 직선이냐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분산 분석의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분산 분석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회기 직선이 얼마나 좋은 직선이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의 변동은 조금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전체 변동은 그래서 요 값입니다. 이 전체 변동, 이만큼의 변동입니다. 얘가 이만큼의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은 실제로 요 값 회기 직선에 의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래서 회기 직선이 좋은 직선이 알아냈고 나머지 요 값은 모르는 값이에요. 에라 값 잔차예요. 그래서 이 잔차가 줄어들고요. 이 값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 분산 분석해 봤죠? 요 값의 비율보다 요 값이 훨씬 크면 좋은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값을 우리가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볼게요. 그래서 전체 변화량이 있는데 이 전체 변화량 중에서 회기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값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값 이 값의 차이를 보는 게 바로 이 회기 직선의 값입니다. 똑같이 요 잔차분의 요 값인데 요 값의 비율이 몇 배 이상 F값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샘플 개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몇 배 이상 높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기 직선의 분산 분석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기 직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른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 개수라고 합니다. 이 결정 개수는 R²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회기 직선의 상관 개수의 값이 R이에요. 이 R을 자승한 게 R²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서로 헷갈려 하는 게 상관 분석하고 회기 개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은 틀립니다. 비슷하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회기 직선은 전체적으로 회기 직선이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 설명력이 얼마냐고 보는 건데 얘는 밑에 전체 변동 중에 설명 변동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이 값분의 총개 중에 회기 모형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서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회기 직선이 얼마만큼 설명이 높으냐를 보는 게 설명력이고 얘는 에라보다는 회기 직선이 좋다라는 값을 일정 기준을 우리가 넘었다 이 값을 보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조금 틀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다 결정을 했으면 회기 개수 베타가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봐야죠. 너무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죠? 먼저 회기 직선이 회기 직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는 분산 분석을 하고요. 그 분산 분석이 통과가 되면 R2 값을 가지고 얼마나 설명력이 높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각각의 베타1 지금은 우리가 하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베타2 0 베타3 0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베타1 베타2 베타3가 다 0이자 이걸 본다 그랬죠. 나중에 그래서 얘를 보는 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볼 때는 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이 각각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0이다 그러면 오케이 끝. 근데 만약에 이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이 귀무가설을 뭘로 보냐면 요 값을 봅니다. 이 분산 분석의 값을 가지고 요 베타 값이 영향력이 없다 라고 보고요. 그 영향력이 있다 없다 를 나중에 이제 회기 직선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면 이 각각을 비교해 볼 때는 요 값을 가지고 각각을 비교해 봅니다. 분산 분석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분산 분석은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에 특징이 있고 회기선형은 이 직선의 값을 우리가 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동 변화량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회기 직선을 조금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서 했는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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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